안녕하세요. 판례공공 운영기 판변TV의 박판균 현상입니다. 2023년 2월 15일자 판례공공 형사 책락 절도와 사기죄 사건입니다. 홍보는 2022년 12월 2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2도 12494 판결입니다. 약간은 절도죄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이 예비적으로 사기죄를 추가하도록 해가지고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사기로 인정을 해주면 절도가 무죄가 된 건 이상하다라고 상고 의견한 거죠. 사기는 유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절도가 무죄라고 해서 검사가 상고한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5월 16일 날 11시 50분경 골프채 드라이버 구입을 위해서 매장을 방문합니다. 지갑을 떨어뜨려요. 골프채 매장이 넓죠. 거기다 지갑을 떨어뜨려요. 그런데 피고인이 같은 날 12시경에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 골프장 매장에서는 우산도 팔았던 것 같아요. 우산은 골프 우산일 수도 있죠. 어쨌든 우산을 계산을 마치고 딱 있는데 마침 매장 주인이 지갑을 발견합니다. 어? 지갑이 떨어졌네? 그래서 피고인한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어? 내 거다. 자기 지갑이 있는데 매장 주인이 주인이 어? 내 거다. 하면서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나중에 CCTV를 확인했겠죠. 그래서 주의적으로는 절도, 예비적으로는 사기로 기소를 합니다. 원래는 1심에서는 절도로 기소를 했고 유죄가 됐는데 2심에서는 원심이 2심 재판부고는 이거는 이상하다. 예비적 청구를 해서 예비적 우인 사기를 유죄로 한 거죠. 문제 읽었습니다. 피고인이 남의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가져간 것이 절도냐? 사기냐?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절치라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 주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게 절치다.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해서 이익을 지도하는 것은 절도관이가 사기다. 즉,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기고,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은 구별된다. 즉, 이 사건은 매장 주인이 착오에 빠진 거죠. 이게 피고인 거라고 착오에 빠져서 이거 피고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매장 주인이 지갑을 건네준 거죠. 이럴 때 매장 주인의 처분 행위는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분실물을 돌려줄 수 있는 지위가 있었던 거예요. 매장 주인이니까. 그래서 매장 주인이 피기망자인 매장 주인이 착오에 있고 처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런 매장 주인으로서 권능의 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기가 맞다라고 한 거죠. 즉, 책략 절도와 사기는 구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피기망자와 소유자가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죠. 피해자의 지갑 주인과 피기망자, 속은 사람은 매장 주인이죠.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 주인은 착오에 빠져 있었고, 지갑을 주인에게 줄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소유자가 말을 함으로써 처분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취득 사기죄가 성립된 겁니다. 이게 책략 절도라는 게 있는데요. 책략 절도라는 것은 의사 반환 점유 의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책략 절도의 예의가 어떤 게 뭐냐면 보석점에 가서 한번 껴보겠다고 해서 껴본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 자동차 시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집에 가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잠깐 관제를 껴본다든지 운전을 해본다든지 전부가 그 점유자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두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기 때문에 이걸 책략 절도, 절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의사에 반한 점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넘겨줬고 그냥 평온하게 건네준 거죠. 그래서 가져갔기 때문에 절치가 아니다. 사기다라고 보는 거죠. 검사가 상고한 이유는 주의적 기소의 절도가 무죄였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무죄를 받으면 평생 점수가 감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가 점수가 깎이는 거죠. 깎이니까 무죄에 대해서 엄청 다툽니다. 검사 중에는 무죄를 받으면 평생 깎이는 상사가 있고 무죄를 받으면 평생 안 깎이는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중요 사건에서는 기소만 해도 구속하고 기소만 해도 승진하고 다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무죄 받으면 고가 점수가 깎이니까 이렇게 무죄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챙각절도와 사기죄에 대해서 잘 정리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